교란 기상 13장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이세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데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애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미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요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요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에 내가 요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요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요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주김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요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요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요하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메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요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요로보함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요로보함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요란 기상 십 사장 그때 요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요로보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에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요로보함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요로보함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신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하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요로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니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요로보함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요로보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요로보함의 집에 재앙을 내려 요로보함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요로보함의 집을 말갑게 쓸어버릴지라. 요로보함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요하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요로보함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요로보함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요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요로보함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재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요하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요하께서 요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기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요하께서 그의 중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로보함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요로보함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다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함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루호보함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요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에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안문 사람이더라. 유다가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제로 요하를 노협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들아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중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루호보암 왕 제5년에 예구배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치고 요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요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만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서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호보암과 요로보암 사이에 항산정쟁이 있으니라. 루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흠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루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에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위스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운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위스를 위하여 에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에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위시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에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두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요하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스에게 고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다데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애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 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용과 당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이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업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고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 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 돈을 에어쌓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고함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요하께서 그의 종 신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고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 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고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